지난달 노인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남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경비원이 전격 체포됐습니다.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찰국은 지난 10일 고 김준기 씨 살해 용의자로 올해 65살의 자넷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건 발생 약 2주 만입니다. 윌리엄스는 김 씨가 거주하던 노인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메리안 노인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김 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 씨는 애틀랜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두수선업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팔순 기념으로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1,000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